Q. SQR 과-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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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1년, 2월 20일, 전국투어 2탄, 가자! 취돌이! 저기 누구 계세요? 졸라 무섭다 뭔가 이상한데? 저거 뭐야? 깜짝이야 누구세요? 이거 마니킹인데..? 이거 마니킹이 왜 있어..? 여기 이상해 누구 있어요? 누구야? 당신 누구야? 어디 갔어? 뭐야 어디 갔어? 아저씨 여기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시는 분 계시죠? 여기 다른 BJ분이 오셨을 때 분명히 복도에 분명히 뭔가 있다 했어 아까 들으신 분 스타킹 이런 거 있죠? 스타킹 신고 있는 마네킹이 사라졌대 저거 아닌 거 같아 나 진짜 사람 죽어도 모르는데 다시 들어 볼게요 뭔가 이상한데?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소리! 아저씨 발소리 났어요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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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 났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거기 계시죠? 아저씨 잠깐만요 거기 계시죠? 그냥schuldigung 우와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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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아저씨 안 보게 잠깐만.. 이거야.. 피 아니야? 2층 패스하고 3층 라이브가 있습니다 아까 3층에 있었던 거 같아 여자 화장품이다 방종해라 저 방종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방종해라 향수 냄새나 여자 향수.. 스토킹 스토킹도 있어 여기 여자가 살던 방 같은데? 지금 여자용품이 너무 많은데? 이 방에 살았었나 봐 소리! 아저씨! 잠깐만! 잠깐만요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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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한번 나와 보세요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호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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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없는 다양한 방식들이ø Grazy 가겠습니다 남자야 여러분 이게 남자 라니까 나오세요 빨리 밑에 계시죠? 나오세요 아까 전에 3층이 좀 문제가 있었어 다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저 정말 지금 진짜 무서워서 나 손이 떨려가지고 최대한 소집중 할게요 아까 여자 물건 많은 방 보신 분 여자가 살았는지 아니면 저 아저씨가 모아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할게요 아까 너무 쫄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가 볼게요 지금 스타킹 모아둔 거 보니까 아저씨 강호동이죠? 아저씨 장난 그만 치세요 장난 그만 치세요 저 분명 없었는데 있다 누구 있다 이거 저 누구 있어? 분명히 없었죠 다들 저 분명히 없었는데 저.. 마네킹! 이거 마네킹이야 진짜 없었어 아저씨 분명히 이거 없었어 다들 진짜입니다 진짜 없었어 화장품 사라졌다 화장품 사라졌어 여러분 아까 여기에 분명 있었어요 시청자, 술 냄새 났나요? 술은 안 드신 거 같아 술은 안 드신 거 같아 이것도 깨끗해 처음이라 그러는데 저기요 왜 여기 방금 장롱 있지?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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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마네킹이요..? 장난이 뭐지..? 저거 마네킹이요..? 저거 마네킹이야 뭐야..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진짜.. 와 진짜.. 다시 한 번 2층 장롱 가보겠습니다. 저거 마네킹이요.. 피가 없는데 이거는..? 이거는 피가 없어.. 장롱에서 나는 건 아닌데..? 장롱에서 나는 건 아닌데..? 마네킹이야.. 아.. 마네킹이야.. 여러분 이거 집에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집에 가져갈게요 뭐야..? 뭐 던졌어..? 뭐 던졌어..? 저거 던진 소리 들리잖아 뭐..? 저거 뭐 던졌어..? 아아.. 아아..